오늘 출근길 평소보다 더 조심운전 하셔야겠습니다. 어제 내린 비로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. 오전까지 이어질 이 짙은 안개는요. 오후에도 방문하 연무 형태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. 현재 양주 30m, 화순 40m, 화성 50m 등 가시거리가 100m도 채 안되는 곳이 많은데요.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운전하셔야겠습니다. 네, 시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1.1도, 강릉 3.1도, 전주 1도, 광주 1.7도, 대구 영하 0.5도, 부산은 7도 보이고 있습니다. 출근길 날씨 정보였습니다.